오늘은 토마토 하우스에 왔습니다. 지금 안부는데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주인은 동장에 혼자 와서 촬영한다고 하니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좀 가시게 하겠습니다. 어이구 애국자 총포도가 열린것 같습니다. 이게 토마토가 마치 포도와 같이 포도둥이와 같이 열렸습니다. 미니방울 토마토 양해 왔습니다. 양해 왔습니다. 지금은 수확식이라 수확할 수 있겠습니다. 토마토 토마토 하면 크게 이렇게 큰걸 생각하는데 한입에 쏙 먹을 수 있는 토마토를 토마토를 따서 토마토 앗 토마토 토마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